썸녀분들 매력을 볼 시간입니다. 자, 우리 수지 씨부터 소개 부탁드려요. 저는 이제 매일 볼링하고 골프만 하다 보니까 문득 커플로 와서 연습하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나도 외롭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. 이제는 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, 저를 좀 포용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으러 나왔습니다. 기대해 주실 수 있나요? 혹시 매력? 제가 옷을 좀 갈아입고 와서 네, 준비해온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거 뭐 제대로 판을 벌리겠다는 얘기이신데요. 제가 늘 그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해 주거든요.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네 명, 네 명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인연이겠습니까? 알리타 아니야, 알리타? 알리타 맞지? 어디 가죠? 어디 가죠? 우와! 우와! 나 못하겠어. 지금 수지 씨 선풍선 역대급 1211개. 저희들께는.